그거 보려고 오시는 거 아니거든요. 한 명은 있지 않을까? 한 두 명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겠지. 당첨 맵 추첨하셔야 됩니다. 내 말 좀 자르니? 네 일단은 세 번째 경기까지 종료가 되었고요. 네 네 번째 경기. 지금 아직 승점을 아무것도 따지 못한 전 경기에서 패하셨던 로그 팀하고 어드밴스 원 팀의 경기가 있는데요. 1점이라도 따야하는 풀리고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거든요. 이 두 팀도. 남은 경기를 이기면 그네도 2등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드밴스 원 팀에 멤버 교체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멤버 교체는 후보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대회 룰하고 오는 어긋나는 행위는 아닌 점. 예언 가나요? 많이들 지금 예언들 하고 계신데요. 네 막 했던 맵이 또 나올 수도 있어. 전 진짜 그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했던 맵만 아니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안한맵이 바이오, 위성, 상하이, 스텝, 가스, 데켐. 이럴 때 스테이션 한번 딱 나눠주면 또. 난 바이오. 그래요? 스테이션도. 난 바이오가 좋아. 나의 사심이 들어간 거 선택하는 게 아니었구나. 예언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멤버 체인지 관련해서 등록된 후보 선수가 맞는지 확인 절차 거친 후에 하겠습니다. 예언들 바이오. 바이오가 굉장히 많네요. 본인들의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예언을 해주세요. 예언을. 바이오. 바잉옹. 바잉옹. 스테이션도 보이고요. 어떻게 될까. 사실 중복 맵만 아니면. 오늘 6경기가 진짜 딱 중복되지만 않는 맵이면. 촉. 중요하지. 네. 더할 나위 없이 참 좋을텐데. 촉이 왔어. 바이오 맛있음? 뭐 육감도 오는 촉도. 아 바이오 맛있음에는 순간 모르겠는데. 바이오 그거. 사탕. 사탕 같은 그거죠? 그 왜 이렇게. 어정쩡한 맛이라 그래야 되나? 되게. 어정쩡한 맛은 뭐야? 요플레도 아니고. 되게 그 이상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맛전분과 윤림과 함께. 어릴 때별로. 어릴 때별로 좋아하지 않던.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후보 선수.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어정쩡한가 봐요. 어정쩡한 느낌이. 나네요. 그래요. 이거예요. 바닐라 요쿨트 맛. 이런 거. 되게 애매한 맛이. 바이오 사상이 되게 많아서. 하긴 좀. 저도 어머니가 줄 때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감사합니다. 후보 선수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확인 작업이 되면. 잠시. 지금. 세 번째 경기까지 되게. 따위치하게 달렸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숨돌릴. 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수 확인되는 대로 맵 추첨해서. 어드벤스 원이랑. 지금 경기하는 어드벤스 원하고 로그 팀이 전 경기에 승점이 하나도 없고요. 일단은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기 시즈 팀하고 로그 팀이 했었는데요. 시즈 팀이 승리를 해서 1점을 땄고요. 그다음에 하자드 팀과 어드벤스 원 팀이 경기를 했는데. 하자드 팀이 1점 1대 0으로. 그게 아니지. 승리를 해서 1점을 땄어요. 그 상황에서 시즈 팀하고 하자드 팀이 맞붙게 됐는데. 시즈 팀이 이기면서 지금 총점으로 해서 시즈 팀이 2점. 하자드 팀이 1점. 그다음에 어드벤스 원과 로그 팀은 아직은 0점인 상태에서 총 6경기 중에 네 번째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휴 힘들다. 현재 조일이는 시즈 팀이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네. 현재까지 진행된 경기만 따지면 시즈 팀 2점. 하자드가 1점. 네. 하자드가 1점이고요. 1점이고 어드벤스 원과 로그 팀이 현재 0점으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후보 팀원 교체상에서 약간 확인 과정이 필요한 게 있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러블리 님 완전 예언가 예언가. 노스트라 다무스 님과. 바다 님 사랑합니다. 저희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뭐야 무섭게 말해. 음사네. 러브 아니면 상하이. 왜 화를 내요 랩카드 님. 싸우면 안 돼요. 아직 추천 돌린 거 아니니까요. 네. 추천 돌려봐야 아는 거고. 그렇죠. 랜덤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먼저 또 뭐가 나온다고. 두 번째 경기는 하자드 팀하고 어드벤스 원 팀이 경기를 했죠. 네. 1경기 시즈와 로그였고요. 정해지지 안. 정해진 게 없어요. 아직. 이미 막 정해졌어요. 네. 지금 확인 과정 중이니까요. 아니에요. 스페셜 포스트는 15세 게임이라서 15세. 15세 부터. 네. 이상이시면은 참여가 가능해요. 병원이요? 병원은. 아 아시잖아요.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안하시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막 스포투 초창기 한 1년쯤 되기 전까지는 스페셜 포스트 원작에 있는 맵을 막 빨리 내놔. 내놔. 내줘. 이랬는데 오히려 미사일. 병원. 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희한하게. 병원 되게 재밌는데. 대사관도 재밌긴 한 것 같은데. 재밌죠 대사관도. 두 번째 게임은 하자드 팀이 이겼죠. 네. 지금 이긴 팀은 시즈랑 하자드밖에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즈가 이제 두 번 이겼고 하자드가 한 번 이겼고요. 그렇죠. 병원이 진짜 재미가 없어요. 아 네 좀 루즈해지는 맵인 것 같아요. 병원 맵이. 네. 어떻게 보면은. 가시나. 머시마. 저거 왠지 나 별로 좋게 안 들리는데. 저 가시나인가요? 하긴 머스만 아니겠지 내가. 그럼요. 제가 있으니까요. 맞아. 모스크. 고타. 고타 재밌는데. 고타 재밌죠. 고타 은근히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고타 를 사실 좀 넣고 싶은데. 뭐라 해야 되지. 네. 공사장 쪽이 좀. 렉이 좀 유독 심한 편이죠. 그런 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정 맵에서. 공방 같은 거 8 대 8 하면은 막. 사람이. 공사장은 또 워낙 또. 폭이랑 이런 걸 많이 던져서. 다른 데서는 폭 안 던지니? 공사장은 되게 유독.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동시에. 와이파이 켜고. 이 차랑. 색길 쪽에서 많이 던지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심한 것 같고. 탈출 맵도 뭐. 탈출 맵이 전체적으로 조금. 렉이 좀. 있다고 하시고 계신데. 어. 탈취. 탈취. 탈취도. 탈취도. 렉이 조금. 있죠. 네. 탈출. 공사장.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다가. 혹시 또. 얘기를 해서. 신속하게 좀. 지연현상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 확인 끝났고요. 네. 경기 바로. 아. 지금 맵 추첨 안 했잖아. 네. 여러분들 많이 예언해 주셨는데. 예언을 하도 하시다가. 맵 추천해야죠. 네. 추천. 해주세요. 뿅. 어. 데캠. 아. 골고루 나온다. 네. 여러분들 다 틀렸어. 오늘 내가 봤을 때는 데캠. 얘기하신 분이 없었는데. 아. 데캠 한 명도 없었는데. 한 분도 없었어. 진짜. 그 촉은 어디서. 어디서 느낌 촉일까요. 기억나는 거 막. 스텝. 다이오. 위성. 막 이런 것만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어드밴스 원 팀이. 가위바위보에서 승리해서. 공격 수비. 어디부터 먼저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님한테 느낀 촉. 못 느꼈나 봐요. 무슨 텔레파시를 줬길래. 음. 그러니까요. 데캠도. 네. 준비되는 대로 경기 진행하시고. 잠시 총기 확인 한번 갈까요. 네. 네. 제이탑. 헝구기. 파이어버프죠. 파마스. 엠포. 제이탑. 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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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ak 드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알죠. 하하하. 네. 어쨌든 네. 체헨터기 세 분이나 돼요. 네. 공격하시는 분들. 근데 뭐 아까도. 슬로우 바꾸시더만. 네. 이렇게 해놓고. 다 페이크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들어가면 또 바꾸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데캠이 진짜. 막 큰 쪽 같은 경우나. 중적 쪽에 막. 수나 있으면. 어후. 큰 뚫기 재림든게 스나가 진짜 잘 받쳐질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레드팀에 잠깐 봤는데 체이탁이 두 분이셨거든요. 근데 뭐 슬롯에 다 껴놓으면 분위기 따라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잘 되는 또 그날그날 또 맞는 총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어드밴선이 수비로 선택하고 내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요. 로고를 로고가 있는데 일단 경기 먼저 하시고. 예전에도 저거 못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위치는 바꿀 수가 있어요. 어딘가로는 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쪽에 얘기하시면 돼요. 물론 저 사람들이 안 해줄 건 알고 있죠. 네 질게임 하셔야죠. 경기 하시는 분들도 재밌어야 되고 보시는 분들도 재밌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에이중? 후 넥스트? 후 넥스트는 넥스트 우클랜이죠. 네 넥스트 우클랜이었죠. 아 네 우리 루피님이 경기 결과를 채팅창에다 쳐주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네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네. 거의 뭐 큰 중이죠. 웬만하면 작은 진짜 막 안 뚫리잖아. 정말 갈데 없을 때. 네 큰 애 세 분이나 가시는데요. 네 어 득들인가요? 바로 큰 적에 득대기를 쓰면은. 저게 그렇다. 아 네 패스하다가 지금. 지금 네. 여기 누자베스님께서 중을 아예 그냥 바로. 먹었네요. 네 중에 폭이 오지 않았나 봐. 중 작업이 없었던 건지. 네. 중을 되게 빠르게 진입을 했거든요. 지금. 그렇죠. 내 중 차에. 내. 내. 어우 내 중을. 아. 내 멋있게 했었는데. 가쳤어요. 가쳤어요. 지금 루피님이 있었으나. 네 몰렸죠. 이렇게 해서. 1대 0으로 벌써. 빠르게. 1라운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데이트 캠프는. 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중이 중요하죠. 네. 항상 허리가 중요하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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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을 먹으면. 이렇게. 빼고서. 중 끊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크림 들어가나요? 텐세님. 텐. 텐세님. 크림 되게 좀 망설이네요. 허리가 중요하죠. 아니. 사람이. 사람은 원래. 허리가 중요한 거죠. 지금. 지금 블루팀에서. 중을 먹었어요. 블루팀이 중을 나왔거든요. 아. 이번에는 역으로. 네. 역으로 나왔어요. 네. 네. 세 명들. 블루팀 이제. 더 나가면. 조금. 분리한대요. 네. 분리한대요. 지금. 이 와중에. 작설이 됐고요. 이게. 네. 세 분이 같이. 작에 있다면. 지하 쪽에 있고. 네. 네. 이제 조금. 힘들어졌죠. 3대1인데. 네. 네. 완전. 무서워요. 지금 쌈 싸먹히는. 병이 되는 거라. 네. 두 팀이 되게 머리를. 전략을 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대1로. 로고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분들 되게 시원시원해. 막 그냥. 막 겁이 없어요. 바로 바로 그냥 들어가시네요. 데케민. 데케민. 딱히. 공격맵. 방어맵. 이렇게 좀 칭하기는. 네. 밸런스가 좀 좋아서. 네. 일단. 네. 연막 뿌려주고. 큰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블루틀에서 또. 알고 또. 큰을 또. 되게. 수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기둥 쪽에서 이미 만난 것 같은데요. 네. 아직 큰은. 기둥 쪽을 잡아주시나요. 리렌즈님이. 여기만. 한 번만. 네. 다 있었어요. 네. 방어 쪽에 한 분만. 지금. 죽으신 상태에서. 공격하시는 분들이. 타이밍 과수 아마 짤을거에요. 네. 여기서 큰 적 짤을거에요. 큰. 순식간에 지금. 까투리. 까투리님이. 까투리 맞나요. 아. 그런게 맞아. 영어로 하니까. 뭔가 멋져 보이는데. 읽으니까. 네. 지금 3대0으로. 네. 로그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 되게. 어. 두팀 모두. 레드팀이 되게 색깔. 팀 다 색깔리게. 어. 근데 주원 나왔습니다. 방어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미지로 갈려고 했으나. 짤렸죠. 어. 블루팀이 이번에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네. 끊어보려고 한번. 말리지 않고. 조금 뭔가 좀. 풀어내보려고. 좀 전진수비를 했는데. 굉장히 잘 먹혔어요. 그렇죠. 지금 4명 대 2명 이상. 아. 내 공격하시는 분들은. 지금 두 분 다 체위탁이에요. 그렇죠. 두 분 다. 스나이퍼인데. 네. 딱히 갈 데가 없어요. 어쨌든 가긴 가야되요. 안에 공격이기 때문에. 어디든 가긴 가야되는데. 저렇게 따로 가는 것보다는. 스읍. 제가 봤을 때는. 같이. 뭉쳐서 갖다가 따위는 것도 안 좋은거고. 어쨌든 따위면. 안 좋죠. 안 좋지. 그렇죠. 오. 네. 여기서. 쪼고 있죠. 왜냐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굉장히. 블루팀. 아우. 무서워. 아. 네. 헤드샷. 네. 지금 3명 대 1명인 상황. 네. 일단 위치는. 노출됐을 거예요. 네. 봤는데요. 뒤 앞뒤 다 오이죠. 그렇죠. 브리핑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딱 보자마자. 어. 맘바야. 너 죽을 때 그러지마. 네. 이렇게 해서. 드디어 1라운드 딴 거죠. 첫 라운드를. 1라운드를. 1라운드 딴. 1라운드. 어렵게. 1라운드 지금. 지금. 아. 너무 웃기네. 맘바 너무 잔인하게 들었어. 이번에도. 중 쪽에서 지금. 힘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이 두 팀은. 승점을 못 단 상태라. 어떻게든. 작으로 갈 건지. 근데 중은 먹어놓은 상태니까. 그렇죠. 근데 중에 지금. 세 분 정도가 있는데요. 어. 작 들어가요. 작 들어갑니다. 아. 네. 작. 백업. 아. 아. 백업. 자. 이제 블루팀 백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지금 두 분 밖에 남지 않아서. 그리고 좀 느렸어요. 분명히. 브리핑이 됐을 텐데요. 근데. 남아있는 4명이나 있으니까. 몇 명이 내려간 것에 대해서. 그분이 방어하시는 분들이.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음. 정확한. 브리핑이 되지 않았으면. 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까투리님 혼자. 아. 적배 쪽이었나요. 이렇게 막. 적배 쪽에 순화가 있으면. 작을 보기. 그렇죠. 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계단. 자켓 쪽을 보기가 되게 힘들죠. 로그님들 화면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제 공수전환이 돼가지고. 보여드리겠죠. 이제. 여러분들 채팅창으로. 옵저버 주문하시는 거. 모든 거. 막. 입맛에 맞게. 딱딱. 들어드리긴 힘들지만. 네. 참고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전문 옵저버가 아니라서. 전문 해설자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공수전환은 됐고요. 지금. 어. 반지노님이. 베이스에서. 네. 아직 3라운드나. 로그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어드벤스원 팀은. 굉장히. 마음이. 초조할 수 있어요. 말리면 안 돼요. 지금. 네. 반지노님이. 이 킬을. 아까 적배 쪽에 계셨는데. 중에 나오는 걸 자르신 건지. 이번에도. 레드팀 쪽에서도. 지금 큰을 보시는 분이 없나요. 아. 없었네요. 그냥. 큰을 없게 시켜놓은 상태였던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내 피부가 빠르긴 하지만. 데미지가 조금. 조금 약하네요. 그렇죠. 다섯 명 모두 살아남았어요. 네. 큰을 내줄 수 밖에 없었는데. 아. 중에 수나가. 아직도 계세요. 중을. 시작하자분 정도 계셨는데. 네. 그래서 킬나지 못하고. 네. 완전히 다섯 분 다 살아남아가지고. 그러니깐요. 퍼펙트한 경기가 좀. 이렇게 공수전환이 되면은. 바뀔 수가 있어요. 전세가. 지금. 두 라운드만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경기 결과는 뭘 하는 거예요. 네. 어드벤치스원 쪽에서는. 네. 지금 큰을 막 가는데. 큰 적 봤죠. 네. 큰 패스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점프에서 잡나요. 분명 스나일 텐데요. 그렇죠. 백업. 백업만. 와주면. 네. 네. 찍찍 싫어하신답니다. 바로 하시네요. 자 이제 큰 쪽에도. 네. 블루팀도 이제 냄새를 좀 느꼈어요. 냄새를 느끼는 걸 어떻게 느끼는 거죠? 냄새를 맡았어요. 냄새를 맡았어요. 큰 쪽으로 수비가 많이. 치중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방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잡아주고. 네. 두드려대는 거니까. 그리고 평파적으로 잡는 건 아니니까. 자. 아 네. 그냥 앞뒤로. 어드베스원 팀. 레드. 공격 잡자마자 그냥 막. 그렇죠. 기세를 하는데요. 아 근데 점프했는데. 아. 반진우님이. 네. 아까도 막 2킬 하시더니. 아. 몇 번 봤거든요. 그렇죠. 벌써. 1라운드 밖에 차이가 안나요. 네. 금방 따라오셨어요. 근데 방어하시는 분들이 큰 패스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큰 패스를 해야지. 조금은 유리할텐데. 공격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근데 이번에도. 블루티님 쪽에서는 같은 전략이고요. 네. 아. 두피기로. 네. 두피기로. 큰 쪽 좀 짠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공격하시는 분들. 자. 이번에도. 네. 이게 오래 이렇게 유지하면 안 될텐데. 아. 큰 패스가 있네요. 이러면은 뭐 다른 쪽으로 돌린다거나. 네. 일단 폭을 던져놓고. 구리해서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상황에 큰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 네. 지금. 아. 이미수로 패스했나요? 네. 지나갔죠. 지금 그러면 큰을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레드팀은 이미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자. 저렇게. 중적으로 해서. 네. 중적으로 일단 들어가고. 큰을 가거든요. 큰 적을 쏘면서. 네. 여기서 큰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방금 전판하고 똑같은. 그렇죠. 큰 패스도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 같이 들어와 주셔야 될 텐데. 아. 네. 같이 백업 해주시면서. 네. 큰을. 네. 4대 1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로그팀 입장에서는. 처음에 4라운드를 따주고. 따 놓고도. 지금 굉장히. 불리한 게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3대 1. 아. 아. 한 분 잘리구요. 위치가 노출이 일단 됐구요. 네. 여기서 핵자리를 먹은 분 있으면은. 무서워요. 아. 아. 아 이미 갔는데 살짝. 네. 조금 모자라가지고. 네. 지금 벌써 4대 4 매치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보면은.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것도. 공수기대 1대 4대 1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드밴스원 팀이. 레드 공격을 붙잡고. 3라운드를. 내리 지금. 따로 있어요. 진짜 전환이 되면은. 여기. 반전이. 아 네. 어. 패스. 어. 네. 패스하시는 분이 순하라서. 좀 무겁고 힘들어요. 그렇죠. 큰이 또. 되게 쉽게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자. 레드 팀은. 공. 큰을 지금. 최대한 뒤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큰은 이미. 오픈을 시켜놨습니다. 자. 큰이 또 들어갔어요. 근데 중차에 계시는 분 자르면서. 근데 저 3명도 3명이상 와. 블루 팀이 이번에는. 좀. 아까 같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좀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죠. 네. 문제인데. 어떻게. 똑같은 것도 많이 날라올거고. B이나 연막이나. 온갖 작업이 나올거에요. 그렇죠. 진입에. 굉장히 어려울거에요. 그렇죠. 양각 잡고 있어도. 힘들고. 박스 먹고. 어렵죠. 자. 한명씩. 한명씩만. 아. 역시. 액자리가 강하죠. 한바라 씬님이 한명 잡나요. 아. 차에서 그냥 뿅 하고. 저분이. 네. 이렇게 해서 4대5로 역전이 됐습니다. 네. 한라운드만 남았는데요. 네. 아. 아까 3대0. 3대1이었나요. 거기서부터 역전을 하는데. 아직 공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깐요. 블루 팀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전진 포지션을 잡든. 큰을 완전히 주든. 어. 전진 나와요. 나왔다 죽었네요. 네. 자. 이번에 작을 버렸어요. 블루 팀이 작을 버리고. 어. 어. 네. 손가락주님이 잡으시고. 이러면 또 몰라요. 이러면. 네. 4대1. 자. 이러면. 조금 분위기가 넘어올 수도 있어요. 요거. 아. 이것도. 5대5 매치 상황이 가나요. 5대5를 갈 수도 있어요. 아. 이분 진짜. 심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저는 저 상황에서. 막 손. 막 부들부들하면서. 할 것 같은데. 자. 블루 팀 입장에서는 가면 안 돼요. 깜짝이야. 가면 안 된다 했는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와. 5대5 매치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번 경기 중요한데요. 네. 어떤 경기가 나올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많이 기대가 되네요. 확실히 지금. 승점이 0점인 두 팀이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피 튀기는 경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크네. 아직 이미까지는 좋은 분이 없는 건가요. 자. 레드팀 작전이 너무 좋아요. 저희 지금. 이제까지. 일단. 작쪽을 가려고 하는 건지. 아. 어떤. 폭으로 죽었어요.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일단. 중에. 반지노 님이. 계시고요. 일단. 자. 블루 팀은 이미 냄새를 맡았어요. 2층에서. 그렇죠. 지금. 지금. 3명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아. 폭으로. 5대 4에요. 일단. 작설은 진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 자리만 잘 잡으면. 이길 수 있겠지만. 4대 3이. 아. 시나보니 짤리네요. 중에서 지원이 없으면. 또 이게 또. 작을 막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툭깡. 어. 툭깡. 아. 까투리 님과 1대1. 1대1. 자. 이거. 해체 시간은 충분한데요. 남아요. 남아요. 잡고도 남아요. 충분해요. 공격하시는 분들은. 시간 버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만 끌어주면 되고. 그렇죠. 블루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잡고. 11초 10초. 네. 해제가 되네요. 해제돼요. 해제됩니다. 이야. 정말. 너무 피 튀기는. 아까운 거에요. 방 뭐 막으셨던 분들도. 뒤만 안 돌아봤으면. 사실 그냥 앞에 보고 있었으면. 좀 그래도. 간성이 있었거든요. 매치 상황에서. 이 마지막까지도.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셨던. 두 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네. 드디어. 로그팀이. 1점을 당선 되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결론은. 아직까지는 두 경기가 남았는데요. 바로요.